믿음의 주요 나의 동기와 목적 수고로 무거워진 죄에 묶인 날 구원하셨네 다 이루었다 하신 넌 약붙잡고 내 문제 환경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실 주권 속에서 오직 예수의 증인 되리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난 천도 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 방인의 뜰 되게 하소서 믿음의 주요 나의 동기와 목적 수고로 무거워진 죄에 묶인 날 구원하셨네 다 이루었다 하신 넌 약붙잡고 내 문제 환경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실 주권 속에서 오직 예수의 증인 되리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난 천도 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 방인의 뜰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 방인의 뜰 되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난 천도 제자 그리스도로 결론 난 천도 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 방인의 뜰 되게 하소서 옛 세대를 바라보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사 나의 동기와 목적 수고로 무거워진 죄에 묶인 날 구원하셨네 다 이루었다 하신 언약 붙잡고 내 문제 환경에 매이지 않네 하나님이 해가실 주권 속에서 오직 예수의 증인되리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뜰 되게 하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사 나의 동기와 목적 수고로 무거워진 죄에 묶인 날 구원하셨네 다 이루었다 하신 언약 붙잡고 내 문제 환경에 매이지 않네 하나님이 해가실 주권 속에서 오직 예수의 증인되리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뜰 되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뜰 되게 하소서 예수를 바라보라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뜰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뜰 되게 하소서